삼성전자의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안정적인 수율 확보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 반도체 공정 양산을 이르면 다음 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차세대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 기술을 적용할 때보다 친면적을 축소하고 소비 전력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 양산에 돌입하면 파운드리 1위 기업 TSMC보다 초미세 공정 도입 계획에서 한 발 앞서게 됩니다. 기술력 측면에서 우위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핵심 고객 유치를 선점하면서 점유율 등 영향력을 의미 있게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은 더 높아지는 상황.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의 수율 안정화 여부로 쏠립니다. 4나노 파운드리 수율 문제로 올해 초 한 차례 진통을 겪은 만큼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3나노 양산 계획에 차질 없는 진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이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소식이 주가에 미칠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영우 SK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언을 시작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선두업체 맹추격에 나설 삼성전자. 관건은 수율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만큼 기술 리더십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할 때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해라입니다.